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칼이구요 현재 칼은 이렇습니다 작업 진행은 칼 각인 쪽, 그리고 칼등, 그리고 칼 뒷면 쪽에 발생된 녹을 제거해 줄 예정이구요 녹 깊이는 어느 정도 깊이까지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칼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녹 제거를 해 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녹 제거가 끝난 후 칼 아래쪽 이 연마면을 다시 다듬어 줄 예정이구요 최종적으로 연마가 완료되면 이쪽 부분 칼 핸들도 교체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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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